안녕하세요. 이레아의 슈유 솔루 시간입니다. 이번에는 3호 타블레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손 엄지, 3번, 4번, 오른손 5번 손가락 누르고 공기를 멀리 보내시면서 불어보시기 바랍니다. 세 박자 하겠습니다. 1, 2, 3 이렇게 시원한 소리를 내셨고요. 응용 연습으로는 에델와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 같이 해볼까요? 1, 2, 3 네, 이러한 방법으로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.